옆에 요시다 준코라는 1959년생의 한 여성분이 있습니다. 요시다 라는 여성은 일본의 후쿠오카 야나가와에서 태어났고요. 가난한 환경에서 자랐으며 어릴 적부터 거짓말에 굉장히 능했다고 해요. 청소년기에는 사립고교 간호학과에 입학을 하게 됐고요. 3년이 더 지난 1978년에는 한 남성한테 거짓말로 나 니 아이를 임신했어 라면서 속이고요. 주변인들에게 중절수술을 위한 돈을 모으는 사기행각을 저질렀다가 그게 딱 걸리면서 2개월의 정학처분을 받았습니다. 딱 여기서부터 숨을 숨을 냄새가 나죠. 아이를 임신 안 해놓고 남성과 주변 지인들한테 나 니 아이 임신했어 어떡해 근데 돈이 없어 나와서 키울 수가 없잖아. 돈 줘. 그리고 1979년 간호전문학교에 입학한 요시다 준코는요. 간호학원의 동기였던 이시히토미 그리고 이케가미 카즈코 그리고 츠츠미 미유키라는 친구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거 잘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요 끝에가 이시히토미, 이케가미 카즈코, 츠츠미 미유키 어릴 때부터 돈에 집착하고 굉장히 허영심이 심했던 요시다 준코는요. 1981년경에 요시다 코지라는 남성과 결혼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때 부부끼리 자신들의 각각 조모 아래 양자로 들어가는 이상한 행위를 합니다. 그러니까 각각 자기 할머니들의 자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이상한 행위를 했던 이유는요. 할머니의 재산 받으려고. 재산 받으려는 꼼수였습니다. 그리고 그 소원대로 1990년 토지 재산을 상속받은 이 부부는요. 상속받은 토지를 담보로 1년 새에 3천만 원이 넘는 돈을 대출을 받으면서 그 대출받은 돈을 펑펑 쓰고 다녀요. 상속받고 또 그걸로 대출받고. 그로부터 2년 뒤 남편인 요시다 코지와 별거 생활에 들어간 요시다 준코는요. 동료 간호사로 알고 지냈던 츠츠미 미유키를 데려와서 같이 동거 생활을 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이때 둘은 동성애 관계를 맺었고요. 연인으로까지 발전을 하게 됩니다. 이뿐만 아니라요. 이 요시다 준코는 다른 남성들한테 자기가 학창시절 때 했던 것과 똑같이 남성과 관계 가지고요. 임신을 안 했음에도 너랑 얼마 전에 관계했잖아. 나 임신한 것 같아. 아 임신해서 지워야 되는데 나올 수 없잖아. 돈 좀 주면 좋겠는데. 하면서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해서 또 돈을 뜯어냅니다. 돈 욕심 많고 돈 개념 없는 정말 입을 굉장히 잘 놀리는 사람이었던 거죠. 사람이 사람을 속이려면 얼마나 많은 언변과 얼마나 많은 속이려는 자료들을 준비해서 입을 까득했어요. 또한 요시다 준코는 평소 입버릇처럼 나는 아는 선생님이 뒤에서 항상 나를 봐주고 있어. 그분에 대해서 내가 실명을 거론하기는 좀 그런데 이름만 되면 다 알법한 사람이야. 정치계 쪽에서나 여러 방면에서 굉장히 힘이 있는 분이거든요. 라고 얘기하면서 많은 남성들을 속여왔어요. 쥐풀도 아는 사람도 없는데 말이죠. 동거인이자 연인관계였던 이 치츠미 미우키의 월급을요. 이 요시다 준코 본인이 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요시다 준코는요. 본인이 그랬던 것처럼 치츠미 미우키까지 대출을 받게 만들어요. 너도 대출 받아. 그래서 그 돈 같이 쓰자. 그래서 1993년과 1994년 단 1년 사이에 150만 원을 달하는 돈을 빚지게 만들어버립니다. 대출 받아. 그 돈 같이 쓰게. 이래서 친구를 잘 사귀어야 된다고. 어른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친구 잘못 사귀어가지고. 뭐 어쨌든 연인이긴 하지만 어쨌든 빚진 거예요. 이에 그치지 않고 지인인 이시 히토미에게는요. 아까 보여드렸던 이쪽 맨 끝에 있었던 여성. 이시 히토미에게는 가짜 사건을 일으켜가지고 1100만 원. 그리고 이케가미 카즈코에게는 1년간 2800만 원. 뜯어냅니다. 자기 친구들한테도 등쳐먹은 거예요. 그냥 정말 사기꾼. 거기에다가 1997년에는요. 다른 동료 간호사한테 또 사기를 치면서 천만 원가량의 돈을 편취하는 데 성공하기까지 합니다. 이렇게 모은 돈으로 요시다 중코는요. 보급 맨션을 사드리고 화려한 사치 생활을 하는데 그 돈을 다 썼어요. 돈 개념 없는 여자. 하지만 이런 생활에도 만족하지 못했던 요시다 중코는요. 아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모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뜯어낼 수 있을까? 돈을 더 가지고 싶은데? 돈 다 썼는데? 그래서 결국에 요시다 중코는 동료 간호사들의 남편을 끌어들이기로 결심합니다. 동료 간호사 친구들. 1998년 1월 23일 요시다 중코는요. 이케가미 카즈코의 남편 히라타 에이지를 살해하기로 결심합니다. 이 친구의 남편을 죽여야겠다. 그리고 이 이케가미한테요. 이 요시다 중코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남편한테 수면제를 탄 맥주를 먹여줘. 그래서 잠들게 만들어줘. 그러면 나머지는 우리가 알아서 할게. 그러니까 아내인 이케가미 카즈코도 자기 남편을 죽이는데 동조했던 거예요. 어 알았어. 그럼 내가 내 남편 내가 수면제를 먹여갖고 잠들어 놓은 다음에 너희들한테 연락할게. 그럼 그때 들어와서 살해를 해줘. 남편이 수면제를 탄 맥주를 마시고 잠이 들자 이 나머지 공범들은요. 돌아가면서 잠든 이케가미 남편의 정맥에 공기를 집어넣는 방식으로 살해를 합니다. 더 대박인 게 이 살해를 진행을 하면서 죽어가던 이 남편 옆에 같이 자고 있었던 딸이 있었대요. 이 남편 옆에. 정말 그야말로 막장이에요. 딸 옆에서 딸의 아빠를 죽이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아내가 같이 동참을 해가지고. 이 남편은요. 급히 병원으로 실려는 갔는데 사망을 했고요. 이에 사망한 남편의 부인인 이케가미 카즈코는 막 눈물을 흘리면서 아니 아침에 일어나서 남편을 확인해보니까 깨워도 일어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놀라서 신고했어요. 라면서 거짓말을 했습니다. 연기를 했어요. 이들은요. 병원 측에서 정확한 사망 원인을 알기 위해 남편의 시신을 부검을 했으면 좋겠는데 정밀 해부를 한번 해봅시다. 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런데 이들은요. 평소 자신들의 간혹 경력을 내세워서 해부도 못하게 막았어요. 아니요. 안 해봐도 될 것 같아요. 이러면서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1999년 3월 27일 이번에는 친구 이시히토미의 남편 쿠몬 치오시를 죽이기로 결심합니다. 또 다른 친구 남편 죽이기로 한 거예요. 아까 그 친구의 남편을 살해하고 보험금이 나왔어요. 그거에 대해서 요시다 준코가 가져갔습니다. 그러려고 살해를 하려고 한 거예요. 돈이 없는데 어떻게 돈을 끌어... 뭐지? 아 친구들을 이용해야겠다. 친구들의 남편을 죽여갖고 친구들이 보험금 타면 그 보험금 내가 가져가야지. 그 생각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까 친구 남편 죽이고 이번에는 이시히토미 남편을 죽이기로 한 겁니다. 이 이시히토미는요. 평소 남편과 사이가 좋지 않아서 별거 중이었고요. 남편이 평소 술을 좋아한다는 점을 노렸어요. 그런데 웃긴 게요. 이게 요시다 준코가 생각을 한 거예요. 아 이번에는 이시히 남편을 좀 죽여야겠어. 아 요새 별거 한다고 하던데? 아 뭔가 죽일만한 건덕지 뭔가 죽일만한 동기를 세게 만들어야 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에 이 요시다 준코는요. 이시히토미가 남편이 바람핀다라고 의심하게끔 만들어서 이 둘 사이의 관계를 심해지게 만들어야겠다. 그리고 그때쯤에 넌지시 이시히토미 남편 때문에 힘들지 남편 사라졌으면 좋겠지 내가 남편 죽여줄까? 라고 얘기해봐야지. 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요시다 준코는요. 코바야시 타마에라는 여성의 허구 인물을 만들어냅니다. 허구 여성의 인물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이 허구의 인물이 이시히토미에게 전화를 하게끔 만드는 겁니다. 허구의 인물 여성이 전화해요. 이시히토미에게 안녕하세요. 저 평소 그쪽 남편한테 신세 많이 지고 있는 여자예요. 그러면서 이 이시히가 남편이 바람피고 있다는 의심을 하게끔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허구의 여성 연기는요. 신세 많이 지고 있어요. 이렇게 연기를 한 사람은 이케가미 카즈코에게 시켜서 진행했어요. 야 니가 연기해 그러니까 친구가 친구를 속이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인물 보여드렸던 이 4명은 친한 사이입니다. 그런데 서로가 서로를 속이고 속이면서 등쳐먹는 상황이에요. 이 친구가 저 친구한테 허구의 인물인 척 전화해가지고 의심하게 만들고 거기에다가 이 요시다 준코는요. 본인이 말을 더 끼얹었습니다. 이 이시히토미는 아예 생각도 못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시다 준코가 친하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시다 준코 내 남편이 바람피는 것 같아. 그러니까 요시다 준코는 아 사실 너 상처받을까봐 얘기 안 했는데 하면서 사실 니 남편이 너 없을 때 나를 꼬시려고 했어. 나를 덮치려고 했어. 라면서 없는 말을 지어내면서 이 이시히토미의 이제 부부관계를 더 심화되게 고조시켜버립니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꼬임에 넘어간 이시히토미는요. 남편한테 여보 오랜만에 집으로 와 같이 밥 먹자 라는 핑계로 남편이 먹는 음식에 수면제 및 호흡을 억제하는 약을 타서 먹였고요. 그리고 쓰러진 이 남편을 이 공범들은 병원에서 쓰는 튜브를 사용해서 남편의 코로 집어 넣어가지고 이제 술을 술을 계속적으로 투입을 시켰습니다. 술 그리고 자택에 그녀의 어머니와 딸이 자고 있었음에도 저녁 11시부터 새벽까지 천천히 살인을 진행시키는 여유로움까지 보였어요. 보통적으로 살인은 빨리 하고 빨리 그곳을 빠져나가야 되는데 11시부터 새벽까지 천천히 서서히 죽여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요시다 중코의 꼬임에 다 넘어간 거예요. 이 친구들이 남편인 코모치요시는 급성 알코올 중독에 의해서 혼수상태에 빠지게 됐고요. 그리고 얼마 안가서 사망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망을 하게 되었고 이시히토미에게 보험금이 3,257만 정도가 나오게 됐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친구들의 남편을 살해하고 나온 보험금 자기가 다 해먹었습니다. 말로 샤바샤바 하는 거예요. 히토미 이시히토미 내가 남편도 죽어서 받은 돈인데 내가 관리해줄까? 이러면서 그 돈을 싹 가져가가지고 자기가 또 그거를 쓰고 먹고 하는 겁니다. 그 놈의 이걸로 샤바샤바 친구들 등을 다 쳐먹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요시다 중코는요. 본인이 새로 구입한 맨션을 이 공모자 3명한테도 각각 구입을 하라고 우리는 하나잖아. 내가 여기 맨션 구입했는데 그 근처에 너네들도 다 같이 구입해. 우린 하나니까. 그러면서 신뢰감과 결집력을 다졌고요. 자신이 오래 살던 오래된 맨션은 자신의 엄마를 살게 했어요. 이들은요. 시간이 점점 지남에 따라서 돈이 바닥이 나가니까 돈이 점점 없어지니까 마지막으로 세 번째 범행을 저지르기로 결심이 아니라 결정을 합니다. 2000년 요시다 중코와 공범들은요. 이번에는 이시히토미의 모친을 살해하기로 결정을 해요. 이시히토미의 엄마를 그래서 이 이시히토미 본인을요. 탐정사무소 직원으로 변장을 시켜가지고 이 모친에게 접근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들은요. 인슐린을 다량으로 이제 이 엄마 이시히토미의 모친에게 주입을 시켜가지고 죽이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걸 이제 죽이려고 시도를 하는 과정에서 이 모친이 부사일생으로 밖으로 도망을 가게 됐고요. 그러면서 이들의 범행 계획은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이 공범이었던 츠츠미 츠츠미는 당황을 해서 도망을 가게 돼요.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해서 도망간 거죠. 정말 대박이죠. 다 아는 사람이야. 다 친한 친구예요. 이번에는 그 친한 친구의 엄마까지 죽이려고 한 겁니다. 이 딸도 거기에 통조했고 정말 실패해서 다행이죠. 막장입니다. 그렇게 실패로 돌아간 후 2001년 돈이 돈이 바닥난 요시다 중코는요. 친구인 이시히토미의 본가 본가의 토지를 빼앗으려는 계략을 세우게 됩니다. 아주 이시히가 만만했나봐요. 이시히토미가 제일 만만했나봐. 아주 뭐만 하면 이시히토미의 가족 이시히토미의 남편 이시히토미의 재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시히토미 같은 경우에는요. 남편이 바람피는 것 같다라는 의심이 들었을 때 요시다 중코에게 가서 힘든 걸 얘기했어요. 요시다 중코 내 남편이 바람피는 것 같아. 이러면서 정말 칼 꽂은 거죠. 칼 꽂은 이시히토미 본인도 본인의 엄마를 죽이려 했고 남편을 죽이려 했으니까 정상은 아니지만 토지를 빼앗으려는 이 계략을 요시다 중코가 세웠잖아요. 그런데 살인미수로 그쳤던 본인의 엄마를 살해하려 했던 세 번째 사건과 그리고 요시다 중코의 협박에 정신적으로 몰린 이시히토미는요. 결국에 자기 엄마와 가족들에게 이 사실을 다 털어놓게 됩니다. 엄마 사실은 이러면서 그러면서 이 일을 들은 이 가족들이 너무 놀라잖아요. 그래서 바로 경찰에다 신고를 하게 되면서 이 악랄한 살인범들의 범행이 세상에 알려지게 돼요. 2002년 4월 17일 주범인 요시다 중코와 이케가미 카즈코 츠트미 미유키가 체포가 되었고요. 남편은 살해한 혐의로 이제 이시히 이 여자도 체포가 됐습니다. 이시히토미도 체포가 됐습니다. 그리고 주범인 요시다 중코는요. 2010년 3월 18일 최고형인 사형이 확정이 되고요. 얼마 뒤인 2016년 3월 25일 사형이 집행이 됐어요. 한 약 5,6년 뒤에 한 6년 뒤에 이제 집행이 된 거죠. 그리고 츠츠미 미유키는 주범은 아니고 피살자 수가 적음을 이유로 결론적으로 무기징역을 받았고요. 그리고 이시히토미는 자수를 한 점을 참작해서 제일 낮은 징역 17년 17년형을 선고를 받았어요. 이 둘은요. 이시히토미 츠츠미 미유키는 현재까지도 감옥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복역 중이래요. 그리고 이케가미 카즈코 같은 경우에는요. 1심 판결이 내려지기 전에 자궁암에 걸리면서 사망을 했다고 합니다. 병으로 죽었다고 해요. 당시에 당시에 이 사건이 물 위로 올라오고 생명을 지키는 간호사가 자신의 지식을 이용해서 저지른 범행이라는 것에 일본 열도는 분노에 들끓었습니다. 사람을 살려야 되는 간호사가 지금 이게 무슨 난리냐. 더욱이 사람을 속이는 수법과 그리고 자기 동료들의 남편을 살해하고 그 보험금 대부분을 가로챈 범행 수법 그리고 범행이 이렇게 발각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요시다 중코는요. 자기는 억울하다는 뜻만 얘기를 했어요. 난 잘못 없어요. 되게 뻔뻔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런 모습에 일본 사람들은 경악했어요. 저게 어떻게 사람이냐. 자기 친한 친구들 등에 칼 뻗고 사람을 죽여놓고도 저렇게 당당하게 억울하다라고 얘기하는 저 사람이 정말 사람이 맞는 건가. 요시다 중코 그리고 다른 친구들 역시도 정말 정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요시다 중코는 좀 사이코패스 인 것 같아요. 다른 친구들 역시도 그런 성향이 있는 것 같고. 사람을 살리는데 써야 하는 지식을 사람을 해안는데 쓴 악마들 느낌이 약간 사이비 교주와 신도 같은 느낌도 약간 났어요. 요시다 중코가 교주처럼 각각 맨션을 다 구입하게 만들고 그 근처에 다 같이 살면서 요시다 중코가 진짜 말을 굉장히 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말로 다 홀리는 거야. 그래서 같이 살면서 이상한 생각들을 계속 주입시키고 그러면서 뭔가 이해 이 세 명이 시키는 일 다 하고 자기 남편이 죽은 사망보험금 거액의 돈도 다 갖다 바치고 그랬던 게 아니었을 까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결론적으로 이 사건에 해당 여성들은 다 이상한 범죄 살인마들 이죠. 그래서 오늘은 일본의 악마들 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스라엘